이쪽 길로 따라서 가 오른쪽으로 자! 사람들 올라간다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쌤이가 똥 쌌나? 이걸로 돌 돌 내려놔 왜? 돌 더러워 아기 아직 아니야 마! 자! 나 먹기 까지 잠라 아어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잠 먹지 땅 아네모네가 이제 막 올라오네 저 빨간 꽃이에요? 이게 다 아네모네거든 이 빨간 꽃요? 어 이 빨간 꽃 어디에서 빵토라 이리와 이리와 아네모네 이리와 빵토라 이리 내려가야 돼 아 여기에요? 응 정복했다 미쳤다 양멍식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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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여기 먼저 보고 거기 내려가지마 거기 있다가 이따가 내려갈꺼야 여기가 뭔데요? 거기는 물 저장고야 진짜 내려갈 수 있어? 아빠 왜 여기 살짝 묻는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는 베쉬메시 입니다 조심 얘가 소래골짜기야 소래골짜기 어디 소래골짜기? 여기가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저쪽이 이제 에크로 여기에서 싸웠다고? 여긴 싸운게 아니야 법괴가 이쪽으로 온거야 법괴가 이쪽으로 올라온거야 그러면 싸운 곳은 어디있고? 저게 말카 캐니언 있지? 네 거기에서 기차를 타면 이쪽으로 내려와 그래 말카 캐니언에 기차가 있다 그래가지고 베쉬메시 아니 베쉬메시 베쉬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차다 기차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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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거에요 저기